당신은 왜 여기 와 있어? 조카 죽인 놈 잡으러 내 돈으로 왔는데 왜? 뭐 문제 있나? 평소 내 신조 아시지 않습니까? 정직과 무소윤 비행기 추락으로 211명이나 죽었습니다 스미 주차 달교 FBI, NIS 가스카드 그놈들이 대체 누군데 왜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죽은 건데 내 조카가 왜 죽어야 되는 건데 왜? 내 조카가 왜 죽어야 되는 건데 왜? 어디 있어? 모 governo при